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들어오는 꿈은 외부의 무언가가 꿈꾸는 이의 공간에 들어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보통 심리적 변화, 외부와의 관계 또는 새로 다가오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꿈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무엇인가가 스며들 때 느끼는 감정과 상황은 꿈의 해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들어오는 꿈은 누가 들어오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꿈은 현실에서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이 꿈꾸는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 동료나 이웃이 생겼을 때 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 이런 꿈을 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이 존재함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불안감이나 경계심이 느껴진다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경계와 방어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상황은 내면에서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경계가 침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개인적인 공간을 보호할 필요를 느끼고 있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간섭받고 있다는 심리적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꿈 속에서 타인이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거나 무언가를 들여놓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이는 현실에서 자신의 경계를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꿈 속에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장면은 실제 관계에서의 변화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숙한 인물이 등장하여 공간에 들어온다면 이는 해당 인물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해당 인물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꿈에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억압된 감정이나 과거에 트라우마가 표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이나 무섭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들어오는 꿈은 내면에 억압된 공포감이나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감정적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경우 꿈꾸는 이가 불안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이나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꿈은 현실에서 새로운 인연이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종종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지만 낯선 사람에게 위협감을 느꼈다면 꿈꾸는 이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들어오는 경우라면 기대되는 좋은 변화의 가능성이 크며 불편한 느낌을 준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족 또는 친한 친구가 꿈에 들어오는 장면은 현실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중요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이며 현실에서 그들과 나누는 유대감이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꾸었다면 현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물이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의 본능적 욕구나 내면의 감정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상징하며 자신의 독립적인 성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뱀과 같은 위험한 동물이 들어오는 꿈은 내면의 불안이나 숨겨진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꿈은 현재 상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귀신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등장하여 들어오는 꿈은 꿈꾸는 이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두려움이나 불안이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귀신은 트라우마나 미해결된 감정적 문제를 시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 요소와 직면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임을 암시합니다. 사례 1. 새로운 동료가 들어온 꿈 어신은 최근 새롭게 팀에 합류한 동료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꿈을 통해 그는 새 동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바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례 2. 무서운 사람이 침입하는 꿈 B씨는 꿈 속에서 낯선 남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위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는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직장 내에서 마주치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현실 불안을 반영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오랜 친구가 들어온 꿈 C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가 집으로 들어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 그 친구와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그의 마음 속에 그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례 4. 동물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D씨는 꿈 속에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생활에서 애정과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애정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귀신이 들어와 무섭게 쳐다보는 꿈 D씨는 꿈에서 귀신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무섭게 쳐다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이 꿈은 그의 두려움과 불안이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안정을 찾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쥐가 뚫어 놓은 방문 구멍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사회적으로 유행병 등으로 비상이 걸림 쥐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 손실과 장애를 겪는 등 굳은 일이 빚어지게 된다 집회가 바람을 타고 날아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원곳에서 우편물이나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집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누가 자신에 관한 일을 알려고 하거나 실제로 방문객이 있게 된다 집안으로 뱀이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을 맞거나 식구가 느는 등 기쁜 소식이 있고 재물이 모이고 경사가 생김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새끼 토끼를 안고 들어오는 꿈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새끼 토끼를 안고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 찬물, 식품 등이 들어오거나 예쁜 딸을 낳고 집안에 경사가 생길 태몸이다 집안에 해골이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저승사자가 찾아와 집안 식구를 잡아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한이 생긴다 지신, 악신, 요괴, 저승사자, 질병, 불길, 사고, 싸움, 소송, 죽음, 오한, 시끄러움, 골동품, 고물, 반흥반길 등을 상징한다 집안에 호랑이가 앉아 있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꿈 태몸으로 인기인이나 권위 있는 정치가 혹은 사업가가 될 아들을 출산한다 집안으로 다른 식구가 들어오는 꿈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캐려고 함 집안으로 호랑이가 들어오는 꿈 이것이 태몸이라면 스인의 이목을 받을 자손이 된다 집안을 망친 조상이 집에 들어오는 꿈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이 오거나 집안 운세가 새락해진다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꿈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불길한 모든 일들이 없어진다 집에 호랑이가 들어와 있든가 호랑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아는 인기인이나 혹은 위험 있는 정치가 및 사업가가 될 아들을 갖는다 차를 탄 채 누군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어떤 단체의 대표가 자신과 여러가지 일로 타협하게 됨 참나리 꽃송이가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혼사관계로 새 식구를 맞이하여 집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고조된다 참새대 중에서 한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음악인이나 기타 인기인이 될 자식을 낳게 됨 참새대가 자신의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고 집안의 번영과 발전, 안정 등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천박하게 생긴 개가 자신을 따라오거나 집으로 들어오는 꿈 방랑자 또는 무의탁자를 만나 낭패를 보거나 유행성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어려움 겪는다 치마 속으로 누렁 구렁이가 들어오는 꿈 처녀이면 애인과 합궁을 하고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게 된다 치타가 거북이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기쁜 일이 있다 폐몽일 경우 임산부는 똘똘한 옥동절을 안는다 친구나 가족이 라일락 꽃을 가지고 들어오는 꿈 실제로 집안의 혼사 문제로 식구들이 분주하다 선물, 재물, 돈 등이 생긴다 친정에 갔던 아내가 물건을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게 될 징조 친정집에서 시집으로 들어오는 꿈 이리 성서들 장소나 관청, 직장 등에 가야 할 일이 있을 징조 칼을 차고 쇠사슬을 쓴 채 집으로 들어오는 꿈 부설, 규쟁 및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캥거루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태몽이다 재물, 먹거리 등의 기룐이다 코끼리를 따라 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코끼리를 따라 큰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살고 있는 집을 옮기거나 회사가 이살려간다 승진하여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콩알이 굴러 들어오는 꿈 뜻밖의 용돈이 생겨 주머니를 채운다 큰 거미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이 생기고 집안에 경사가 생기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옴 큰 구렁이가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나 친인척이 온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융성하게 된다 큰 두꺼비가 집에 들어오는 꿈 뜻밖의 오복과 식복이 밀물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온다 자손 창성, 정보, 이소식 재물, 돈 물품, 새식구 마지, 경사 등이 있다 큰 배가 백고동을 울리며 항구에 들어오는 꿈 일의 성사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될 진초 큰 불꽃 덩어리가 집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꿈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일약 부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굴러 들어온다 큰 산짐승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영성을 남기며 상당한 불을 누리는 자녀를 낳게 됨 큰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 큰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은 갑작스러운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손님 기쁨, 우편물, 산물 등의 행운이 찾아온다 토끼가 방안에 들어오는 꿈 당신의 고민거리가 해소된다 환자는 왕크될 길몽이다 톱을 줍거나 상점에서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꿈 신용을 잃거나 명예의 손상이 발생한다든지 남의 비방, 구설에 부딪히게 된다 팬더곰 새끼 한 마리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확실한 태몽이다 효범이 집에 들어오는 꿈 효범은 영엄한 동물이나 인간이 경원하는 동물이다 효범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은 해가 더 크다 특히 중대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얀 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행운이 있거나 친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 하얀 선녀가 백마를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새 식구를 맞이하여 경사가 있다 귀한 손님과 친인척이 찾아온다 하기 종이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깊은 소식이 오거나 시험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다 할미꽃을 꺾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오래전에 해 놓은 일이 비로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해골이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악기가 침범하여 우한이 될 끓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호랑이가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다 재물, 돈, 행제소가 있다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을 만한 임무를 낳는다 홍수가 일거나 재방이 무너져 집으로 큰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꿈 장차 집안에 불행한 일이나 풍파가 생기고 재물의 손실 및 고난과 실패 등 환란을 치르게 된다 홍수나 바닷물이 집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꿈 많은 재물이 생겨 큰 부자가 된다는 기란 꿈 황금 덩어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신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재물과 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생긴다 황금 두꺼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오복과 식복이 밀물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온다 자손 창성, 정보, 이소식 재물, 돈 물품, 새식구 마지, 경사 등이 있다 황토 흙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음식거리를 장만한다 뜻밖의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흰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흰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는 뜻이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행운과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흰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과 ton의 다위로 들ա 흰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 또ıl vida 흰개가 신의 도움을 보turn